수고기 인가 아 이제 목련도 다 떨어질 때가 됐구나 색깔이 지금 완전히 타는 것 같은 색깔이 되어 있네요 아 이쪽은 해풍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련이 좀 늦게 핀 목련이 제법 있습니다 이미 이파리가 잔뜩 났는데 수선화밭이 아주 어제도 공고지에 수선화 깜치네 완전 수선화밭이네 지금 가장 늦게 핀 하얀 색깔 목련 목련 꽃에 약간 좀 목련이 다 떨어졌네 목련이 다 떨어졌네 우와 향기 좋다 목련이 다 떨어졌네 옳아 튤립도 있네 이슬을 먹으면 목면이네 들꽃도 들꽃이 폈네 민들레 작은 수원화 종목 이것도 이슬이 비쥬 향기가 하얀 목련이 폈네. 오리지날 토종 하얀 목련이네. 아이보리 찰리스. 튤립. 향기가 나네. 향기가 나 꽃향기. 꽃이 하도 많으니까. 샤워나무. 소사나무 종류네. 샤워나무. 엄청 분자형 나무네. 이 줄기 모양이 아주아주. 대단하네. 거의 작품 수준이네. 샤워나무. 오우. 좀 뚝보야. 요런 애들도 있었네. 수산아. 샤워나무. 수산아. 으하. 수산아. 수산아. 스토리아. 수산아. 수산아. 어 저거는 뭐야 저거는 펜션이에요 어 운영안해 전화단 펜션이라고 옛날에